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웹디자이너 편을 든 보수 대법관들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웹디자이너가 법원에 제출한 케이크 주문자에게 기자들이 접촉하자 그 사람은 자신은 동성애자도 아니고 웹사이트 디자인 주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혀서 조금 엉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가만을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최근 판결의 연속이고 10월부터는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가 시작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어포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대학은 보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소수인종을 입학시키려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웨스트포인트 등 사관학교에서는 어포머티브 액션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돕고 진보대법관은 흑인 등 소수인종을 전쟁터에는 내보내고 회사 중역실에는 안 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엘리트 대학에서의 어포머티브 액션 페이지로 기업 역시 소수인종 고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어포머티브 액션 페이지에 성공한 보수 운동가들이 이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종 다양성을 고용해 고려해서 고용과 승진을 적용하는 스타벅스 등의 소송 대상 기업입니다. 5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인들이 마침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이제 연방대법원도 회기 마지막 날이고 해서 중요한 판결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판결은 지난 몇 년 동안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죠. 그들의 권리를 많이 보호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려다가 하급법원이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연방대법원까지 간 학자금 융자 탕감안은 이건 이제 보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돈을 쓰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의회를 통해라 하는 판결입니다. 시차별로 먼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의 웹디자인을 거부한 웹디자이너를 지지한 판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입니다. 기독교 신자고요. 콜로라도주에서는 어떠한 이 같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6대 3 보수대법관, 진보대법관 예상했던 그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은 그 니일고서치 보수대법관이 이제 중요한 판결문을 썼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은 정부가 강요하는 대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느낌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가장 소중한 자유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같은 소중한 자유가 미국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그런 판단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강압이 아닌 관용이 국가의 답이다. 콜로라도주 정부가 웹디자이너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진보, 오늘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소니아 소도마요르 연방대법관이 판결문을 많이 썼는데 연방대법원의 역사상 슬픈 날입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도 슬픈 날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대중에게 오픈된 특정 사업이 보호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게 합헌이라고 우리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보호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소수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연방법원이 이런 판결을 처음 내렸다. 완전히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케이크에 관한 그 케이크 베이커리가 동성결혼 그 케이크를 거부한 것도 그 당시도 연방대법원은 그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었죠. 그때도 콜로라도 아니었나요? 소니아 소도마요로 연방대법관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들도 존중받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들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 존재해 왔는데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그들을 빼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요즘은 한인들 가운데서도 성소수자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스트릭하게 자녀를 묶어둬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목사의 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수적인 집안의 자녀들이 성소수자 대표적인 게 미국의 보수 중에 보수인 딕 첸이 전 부통령의 두 딸 중에 한 사람도 레즈비언이잖아요. 리스 첸이는 의회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공화당에 의해서 해고가 된 셈이지만 그래서 한인 가정들에도 사실은 성소수자들이 이래저래 전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소니아 소도마요로 연방 대법관이 대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의 즉각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는 동성애자를 2등 시민으로 낙인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카스트 제도 말도 들고 나왔습니다. 신분 제도잖아요. 인도에서 딱 그 다섯 가지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스트 제도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연방 대법원이 보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 꼭 이번에 웹 디자이너지만 지난번에 케이크 가게에서도 그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공공에게 오픈이 돼 있는 사업체인데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만 뭐 그렇게 꼭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 부분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딱 그 이 웹 디자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전국에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기업에서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이게 또 이제 종교를 넘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다 수순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원고 측에서 국적도 이슈로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적 이슈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종교와 국적이 함께 갈 수도 있겠죠. 어느 국가의 무슬림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한국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 이런 길을 만든다 할 때 한인들도 무슬림이라서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셨던 분들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종교의 사람을 그 이후로 나의 표현의 자유니까 거부할 수 있어서 결국은 2등 시민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연방 대법관과 대법관과 반대의 판결을 내린 진보 대법관 사이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웹 디자이너의 회사가 303 크리에이티브 LLC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웹 디자이너가 로리 스미스라는 여성인데요. 이 로리 스미스가 이번에 1위하여 뭐 콜로라도 법은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웹 디자인을 해줄 수 없다 하면서 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것으로 내놓은 서류가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자신이 이제 결혼할 때 웹 사이트를 디자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2016년도 당시에 내년 초에 결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 리퍼블릭이라는 잡지가 불과 뭐 엊그제인 것 같아요. 이에 스튜어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컨택을 했더니 지금 원고 로리 스미스가 준 이메일과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 스튜어트 씨가 라스트 네임은 밝히지 않습니다. 특히 가디언과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이 로리 스미스 씨 303 크리에이티브에게 이 웹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다. 결혼을 해서 15년 동안 여자 아내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어떻게 로리 스미스 씨가 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엊그제가 아니라 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는 오랫동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들이 이 내용까지 판결에 넣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스튜어트라는 분도 디자이너랍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주소와 웹주소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케이스는 뭔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작을 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리 스미스라는 여성을 이제 쭉 소송까지 가도록 항상 개인은 아닙니다. 여기엔 항상 그룹이 있어요. 이 등 뒤에 밀어주는 기독교 그룹이거든요. 그 기독교 그룹의 또 뉴 리퍼블릭의 기자가 아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웹디자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뒤에 이제 바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휴회를 해야지 되는 때이기 때문에 4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한 학생들의 거의 90%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지난 여름에 발표를 했고 그러나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11월 달부터 시행이 중지가 됐고 뭐 아주 시행해보지도 않았어요. 신청을 받는 시행입니다. 2,600만 명이 신청을 해서 승인도 받아놨고 하는데 뭐 1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12만 5천 달러 미만 버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합쳐서 세금 보고하는 사람은 25만 달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1만 달러 펠 그랜트를 받았으면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는 이 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하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4,3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 판결도 역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어느 것을 근거로 했냐면 히로법이라고 영웅법이라고 해서 9.12 사태 때 이제 이 법을 발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교육부가 국가의 비상사태 9.12 사태는 비상사태였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것과 연관을 해서 교육부 장관의 재량으로 학자금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데 이번에는 그 히로법을 그대로 코비드 때로 가지고 온 겁니다. 코비드 때도 비상사태였고 학생들이 졸업은 했으나 취직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히로법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쓰여진 거다. 이건 교육부에 의한 수정이다. 모리피케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나 케이건 진보의 연방 대법관은 의회는 무엇을 승인을 할 때 광범위하게 승인을 한다. 광범위하게 승인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할 때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건데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유가 되고 그렇다고 큰 부자도 아닌데 코비드 19 시대에 의회의 의원들조차도 수백만 달러 이상을 얼마나 많이 탕감을 받았는가 기업은 수천만 달러 탕감받은 기업도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코비드 사태 때 그런데 학교는 졸업했으나 취직도 안 되고 별로 돈도 못 버는 사람에게 만 달러, 2만 달러 탕감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경제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주장은 부자를 위한 탕감이지 대학까지 나왔는데 대학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대학을 나왔어도 우리 아이는 다 빚을 갚았는데 내가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서 이게 이제 이것을 연방대법원에서도 6대 3으로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었던 거죠. BBC 방송의 라스트 네임은 기억나지 않고 포스트 네임만 기억납니다. 앤터니라는 특파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최근에 이어지는 연방정부의 파워를 제한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무슨 환경보호국의 권한을 제한한다든가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의 의무화하는 것을 이걸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확 내리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의 여러 가지 또 있죠. 퇴거 명령 같은 것도 코비드 시대에 이것도 이제 연방정부에서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연방대법원이 노웨이 해서 그만뒀죠. 거기에 이은 학자금 탕감 대통령 행정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의회에서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요.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하원에서 두 가지 가운데 빠른 날짜를 선택을 해서 페이먼트를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연방 법원의 판결 이후에 60일 뒤부터 아니면 이제 또 하나가 뭐였죠. 6월 30일 이후에 60일. 똑같네요. 오늘이 6월 30일이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딱 날짜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9월 달부터 이자가 계산이 되고 10월 달부터 학자금 그동안 코비드 때문에 페이먼트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10월 달부터 이로써 페이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중요한 뉴스 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은 사실은 현실적인 면과 이상적인 면,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인 면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한인 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심지어 캘리포니아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 대학에 입학할 때 인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인종 기반이라는 것이 특히 흑인 학생들과 라틴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여기에 한인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이고 또 이상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대학만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벌써 저도 오늘 보도를 해드릴 텐데 기업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소수 인종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프로모션 하는 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 볼까요? 그때 흑인과 라틴계가 이득 볼까요? 백인이 이득을 볼까요? 뭐 계산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상이라는 것은 워낙에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기울어져 있는 그 부분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더 높이 올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어포모티브 액션이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됐고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제 이 점에 신경을 쓰실 테고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어야지 되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교육세미나에서 7월 15일에 하는 그 교육세미나에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전화번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 유튜브의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뭐 한국일보 그 배너를 보셔도 됩니다. 한국일보에도 제 3회 저희 교육세미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시기고요. 어제 그 어포모티브 액션을 내린 게 결국은 엘리트 대학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이 하버드대학교와 유니버스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또 이 판결을 내린 사람도요. 9명 가운데 연방대법관 8명이 아이빌리그 대학 졸업자입니다. 에미 코니베렌만 아이빌리가 안 나왔거든요. 대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법대도 노툴된 뭐 좋은 법대입니다.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저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어포모티브 액션에 대해서 본인이 그 혜택을 받았다 하는 연방대법관이 9명 중에 2명입니다. 한 명은 라티나 한 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 아니라요. 클레론스 토마스입니다. 이 어포모티브 액션 페이지에 찬성을 한 클레론스 토마스는 원래 그 신학자가 되려고 이제 그런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인종차별이 심해서 유명한 메사추세츠에 있는 학교였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 받아줬어요. 그 학교에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예일법대를 갔죠. 예일법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포모티브 액션. 소니아 소도마요르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갈 때 본인이 학교에서 완전히 탑은 아니었는데 성적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클레론스 토마스요. 이 칼리지 오브 홀리크로스 학부 거기 다녔습니다.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이 대학 케이스는 Student for Fair Admission 이라고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많은 보수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것을 향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원고인데 대학에서 인종을 입학 사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탱해왔는가 하버드대학교 등에서는 다양한 교육에서 나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워낙에 불균형하니까 한쪽이 그 불균형의 문을 조금 열어주는 것. 차별을 전혀 당하지 않았던 학생에 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인종을 50%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연방대법관 중에서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대학에 들어갈 일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 사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건강이라든가 부, 돈, 웰빙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의 걸프와 같은 그런 정도의 갭이 존재하는데 그게 먼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차이이긴 하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모든 방면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격차가 지속되는 순간은 이 나라, 이 위대한 나라가 나라의 기본 원칙 중 하나를 실현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모두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법원은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나 정책 위반자들이 동의하는 이 기울어진 이것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문제 해결 방법을 버리고 눈을 감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게 이제 진보 대법관들의 얘기였어요. 시간이 결과를 알려줄 것이다. 이 진보 대법관들은 아시아계 빼고 일단 입학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에게 베네피스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것에. 그에 비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백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에게 해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은 이거는 우리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시안 아메리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나간 자리를 백인이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연방 대법원에서는 백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에게 해가 된다. 이들을 끌어내린다라는 것이고 원고 자체는 백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그래 목표는 좋다. 그렇게 기울어진 곳을 이렇게 조금 한다. 그런데 그게 목표대로 달성했다는 것도 규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보는 규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모든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된다. 누구를 조금 더 올려줘서도 안 되고 그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진보에서는 그렇게 하면 한쪽만 점점 더 올라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두 번째 예외인데요. 하나 예외를 뒀는데 저는 어프머티브 액션으로 혜택을 보거나 해를 볼 그럴 만한 사람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냥 뉴스 진행자로서 그것도 소수 인종의 뉴스 진행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과 장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예외를 뒀냐면 첫 번째는요. 시스템적으로는 인종을 그 학생들을 입학 사정에서 고려하지 말아야지 되지만 에세이를 쓸 때는 용인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인종 차별을 받았거나 해서 어떻게 좋아졌는가. 그런 어떤 가치 뭐 이런 그 에세이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캐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그랬던 것 같아요. 립스틱 오너 픽. 돼지에 무슨 립스틱을 바른다고 돼지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 돼지는 돼지지. 돼지도 너무 귀엽긴 하지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좀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나 걸쳐놨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엘리트 대학교에서 어포머티브 액션을 폐지해야지 된다. 모든 사람에게 헌법 14조에 의해서 동등한 권리를 똑같이 줘야지 되기 때문에 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럼 사관학교도 다 그렇게 하던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어포머티브 액션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법무부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아 우리 군사 훈련을 하고 이 군사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데는 다양한 인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보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은 그럼 대학교의 대학 자체에서나 대학을 나와서나 다양성이 다른 데서는 중요하지 않아? 왜 꼭 사관학교에서만 중요해? 사관학교라는 것은 결국은 벙커에 들어가는 거잖아. 전쟁터에 가는 거잖아. 전쟁터에는 흑인을 포함한 다른 소수 인종을 보내도 되고 엘리트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연방 대법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중역실에는 그 보드룸에는 흑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죽을 수도 있는 곳에는 소수 인종을 보내고 White Color 돈 많이 버는 잡에는 소수 인종을 보낼 수 있다는 이 길을 막는 건 아니지만 왜 이것을 다르게 하느냐는 얘기죠. 저도 여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개 주는 이미 이제 주 자체로 어포머티브 액션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UC 시스템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또 판결이 나오면 정책이 학교의 정책 같은 것이 의도가 있으니까 연방대법원도 의도가 있고 학교도 대학도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대로 방법을 찾아 냅니다. 이건 없어졌지만 뭐 시험 에이션 아메리칸 한인 학생들이 돈 많이 들여서 성적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조카가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막 공부를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고모 제가 SAT 학원은 한 번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SAT 학원을 뭐 2500불인가를 내고 딱 한 번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학원을 한 번 더 다녀보지 않은 저희 조카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에 약했거든요. 저희 조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튼 꽤 오래 세월이 흘러간 건데 2500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돈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점점. SAT AP 안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고 에세이가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소수 인종들이 뭐 에이션 아메리칸 돈 많이 들여서 공부 잘하고 이러는 것. 에이션 아메리칸들도 돈 없는 집 아이들은 크게 이득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 학교들은 좋은 학교 하버드 이런 데는 인더우먼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장학금에 생활비에 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못 가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한 사람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간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 과외도 다 해주고 이런 아이들과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잠재능력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대학교 가도 1급 대학이 아니면 2급 대학교는 등록금 같은 거 지원도 힘들잖아요. 결국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나와서 또 이게 차별이 있어 불만이 있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루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하버드 레드클리프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세 계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을 이 경우에 어퍼모티비 액션 없어야 돼. 에이션들에게도 피해가 돼. 하니까 학교에서 새로운 정책을 아주 진보적인 여러 가지 기발한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소송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때 에이션들은 또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런 어퍼모티비 액션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학교에서 상위 10%까지만 들었으면 우리는 받겠다 하는 거. 이건 아주 막 부자들이 많이 살고 공부 잘하게 되고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서는 상위 10위 하기가 너무 힘든데 라틴계, 히스패닉계,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계가 많은 그런 곳은 성적이 엄청 낮잖아요. 거기서 10% 안에 들기는 쉽잖아요. 그렇다고 돈 많은 집 자식이 그런 학교를 다니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더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아 소도마요를 라티나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그 인종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버드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꼭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문이요. 2025년도에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이 16%거든요. 걔다 대고 부자들도 돈 내고 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레드 쿠시너 같은 사람이 250만 달러를 내고 하버드대학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에이션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에이션들에게 좋기만 한 것인가 이건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트 대학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다. 그 대학들은 돈도 많고 모두 많지만 대학은 대학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에이션한 40% 나머지는 백인 히스패닉 라틴계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없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대학도 발전을 하지 못하고 국가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세계적인 경쟁 시대에 이걸 알고 있는 거고요. 잠시 뒤에는 이로 인해서 기업의 이제 대학을 나왔어요. 아이비일리그 대학을 어포모티브 액션도 없애고 해서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포모티브 액션 같은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낙태라든가 환경 이런 여론과 달리 같지만 어포모티브 액션은 대체적으로는 한인을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없애야지 된다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물론 여론조사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지만 해서 낙태처럼 민주당이 이 이슈 자체를 막 밀어붙이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그런 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꼭 대학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뭔가를 내놓겠죠. 역시 대학 학자금 탕감 이것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정책을 내놓기는 할 겁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또 다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변호사와 보수 운동가들이 이제 대학에서 어포모티브 액션 소수인종에 대한 고용과 승진 이걸 기업으로 가져갑니다. 사회 전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해서 이제 왜 요즘 공화당에서 워크 W-O-K-E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일종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기업도 요즘에는 기업의 책임이 있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해서 우리 회사 다양하고 소수인종도 능력이 있으면 대우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면 또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좋은 상표야 이왕이면 하고 사주잖아요. 기업이 평등 또 다양성 이런 노력하는 것 그런데 이제 기업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거죠. 주주들도 만족시켜야지 되고 대학에서의 어포모티브 액션을 철폐한 보수적인 그런 운동가들이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마 백인이 피해보잖아 지금 시대가 이겁니다. 포커스가 백인이 피해보잖아 백인이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잖아도 아주 마음조려 죽겠는데 점점 더 나가야지 되는데 하는 게 기업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인종 쿼터는 당연히 금지되고요. 대학에서도 인종 쿼터 자체를 지지한 건 아니니까는요. 그렇지만 훈련을 시킨다던가 소수인종들을 리더십 교육시키고 또 어떤 멘토링 같은 멘토쉽 프로그램 같은 것 왜냐하면 기업에도 과거의 어떤 역사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미국이 백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고 그래야지 깨어난 기업 뭐 이런 그러니까 깨어난 기업이라고 워크라고 틀려먹었어 하고 지금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십 년 동안 기업도 이제 어포모티비 액션이 대학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메모리얼이 아니라 독립기념일 연휴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까지 회사 안 나가고 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일할 때는 아무 상관없죠. 중간쯤까지도 오케이.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든가요? 다른 인종 간에 특히 백인들이 어떻든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중역실에는 소수인종이 거의 없잖아요. 에이션 아메리칸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와이트 메일이죠. 의회와 똑같은 거죠. 연방그 상원과 똑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기업인들은 기업인들은 좀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장기적으로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종적인 다양화가 회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회사여 애플 존슨앤존슨 프로크토갬블 다 좋은 회사잖아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왜냐하면 이런 회사에서는 법원에다가도 여러 가지를 제출을 했는데요. 인종적으로 다양한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되고 이윤도 높아지고 그 무엇보다도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사이에서 혁신이 더 많이 이루어질까요? 반대에서 혁신이 더 많이 이루어질까요? 답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더군다나 이 같은 인종 다양성이 너무나 필요한 식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을 심각하게 해야지 되니까 또 시장의 다양성도 있죠. 다국적인 기업들도 많고 다양한 인력을 인종을 유치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거 어퍼머티브 액션이야 하고 소송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포스트 레가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런 그룹이 오늘 성소수자 에 대해서 그거 웹디자인 안 해줘도 돼 하고 판결을 내린 이런 것을 막 지원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기독교 그룹 그런데 아메리카 포스트 레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이 운영하는 그룹입니다. 이미 미국의 기회균등위원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불만을 접수했고요. 인종 기반으로 고용을 하는 회사 가운데는 앞에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있지만 블랙락이라는 회사 블랙락이라는 회사와 스타벅스 블랙락은 뉴욕에 있는 어떤 투자 회사 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종의 다양성 투자 회사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지 되니까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데 스타벅스에 가보시면 여러 인종들이 다 우리를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 딱 겨냥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조지 조지 프로이드 목절려 숨진 그 사건 이후에 흑인 한 명 같고 불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같은 소수 인종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 기업이 흑인들을 많이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들을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뭔가가 들어가면 주춤해지겠죠. 60%의 간부들은 기업의 간부들은 조지 프로이드 사건 이후에 우리 회사에서 인종관의 격차 같은 것을 줄이는데 큰 성과가 있었어 하는데 막상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20%만 성과가 좀 있었지 라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텍사스에서 백인 여학생이 유니버시티 업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그 학교에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단 말이야 하고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요 에이션 아메리칸이라고 저 사람을 승진시키고 나를 승진해서 제외했어요 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날이 금방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역차별 당했다 불이익 당했다 하는 법적 소송 이런 걸 준비해주는 단체가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시간 많이 됐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월달에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1년 4월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되고 두 달 지났을 때 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락다운 샷다운 시작되고 뭐 한참 그때네요.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때 그때 이후에 연간 인플레이션 가장 큰 폭으로 5월달에 내려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인덱스 이게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질 때 가장 좋아하는 척도거든요. 그 척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5월달에 1년전에 비해서 3.8%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말하자면 4월달에는 4.3% 였거든요. 이게 3.8% 로 됐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물가는 올라간게요. 0.1%만 올라갔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빼면 그것도 0.3% 인상이 되긴 했지만요. 4월달보다 0.1% 내려갔는데 그건 뭐가 내려간 건가요? 아,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막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뺀 것은 5월달에 1년 전에 비해서는 4.6% 그리고 4월달보다는 0.1%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자율을 계속 올렸던 것은 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말아서 수요와 공급이 조금 맞아 들어가서 물건값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의견이었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낙관적인 신호가 나온 겁니다. 아직도 2%보다는 거의 2배 3.8% 5월달에 3.8%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거의 2배 정도는 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고치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괜찮은 편이죠.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비는 2월달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는 평평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그동안은 물가가 조금 올랐어도 뭐 좀 있었던 돈도 있고 해서 쓰기는 썼는데 더 이상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쓸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이기도 하고 할러데이 이기도 한데 날씨가 받쳐주질 않네요. 뭐 비행기 타셔야지 되는 분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엄청 연착 많으니까 동부 쪽에서부터 기후 때문에요. 확인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이 정도니까 여러분이 예약하신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2만 8천 편의 항공편이 연기가 됐고 연착이 됐고 날마다입니다. 합쳐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적어도 뭐 1200편씩 최소가 됐거든요. 또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 지금 더우신데 3주일째 저녁에는 창문 좀 열어놓고 주무실 때는 닫으시더라도 낮에는 닫아 놓으시고 이러셔야지 되고 사망자는 날씨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적어도 그 정도로 늘어났고요. 지금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폭염이니까 남부까지 아웃도어 활동은 여러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북동부에는 여전히 캐나다 쪽에서 산불이 아직까지도 45군데래요. 제가 써놓고도 45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미국 쪽으로 캐나다가 위니까 연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뉴욕과 펜슬베니아는 역시 이번 주말에도 연기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뉴스가 비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뉴스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해보면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결정지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요. 보수인 것이 맞구나. 6대 3인 것이 그야말로 투표권까지 그렇게 며칠 전에 내려졌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것까지 그렇게 내렸으면 연방대법원이 보수를 넘어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정도로 불릴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육에 있어서나 그리고 성소수자에 있어서나 또 오늘 내린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네요. 어제 오늘에 거쳐서 이런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연방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라티나도 있고 주의시가 많고 하지만 에이시안들이 없어서 앞으로 언제나 에이시안 연방대법원이 나와서 우리를 대변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잠시 뒤에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교육 세미나에 관한 광고부터 들으실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전화번호를 못 불러드렸잖아요. 아주 해피한 할러데이 맞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